알고는 못 마신다. 일본 맥주 수입이 줄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아사히 사포로 등 일본 브랜드의 과거 역사 인식을 소비자들이 공유하면서 불매 운동이 더욱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알고는 못 마신다. 아사히의 만행이라는 글에 따르면 아사히 아침에 뜨는 해 우길이라는 뜻이며 나카조 다카누리 아사히 맥주 명예회장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정치인은 정치인 자격이 없다는 말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아사히는 독도 영유권 주장 뿐 아니라 안중근, 윤봉길 의사 등 독립운동을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왜곡된 일본 역사 교과서도 후원했고 아사히의 최대 주주인 스미토모 그룹의 한국인 강제노약장을 운영했습니다. 한일징용자 논쟁으로 촉발된 일본 불매 운동의 여파로 일본 맥주와 자동차의 판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지난 8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한 반면 맥주는 전년 동월 대비 97% 이상 감소해 거의 전멸했다고 합니다. 전체 맥주 판매 판매량은 3.4% 늘어난 반면 일본 맥주는 판매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도요타는 8월 국내 판매량은 542대로 1년 전보다 59% 줄었고 혼다의 판매량 역시 138대로 81%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일본이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 수출 제한 이후 한국인들의 일본 상품 불매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8월 한국을 우선 교역 상대국 백색국가 명단에서 삭제했고 이에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을 폐기했습니다. 한일무역 갈등은 관광업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일본 관광여행자 수가 줄자 항공서비스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4.1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부산 일본 항공 노선 이용객은 21만 8128명으로 지난해 8월 32만 3732명보다 10만 명 넘게 감소해 32.6% 감소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찾던 휴양지 오키나와 노선의 여객수는 8월 전년 동월과 비교해 62.6%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한일무역의 압화는 양국 국민 감정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주 도쿄주재 한국대사관은 총알과 함께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편지에는 본인은 소총을 갖고 있고 한국인은 일본에서 나가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루종일 양국이 정상적 외교관계를 회복하길 기대합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